안녕하세요 템플턴 투자마인드 북살롱 지원공지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위한 독서클럽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이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경영학을 석사까지 했고 그렇죠 그리고 컨설팅 폼에서도 있었고 여러가지 또 경험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로보트 교사기가 20대 때 했던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참 아쉽고 아쉽고 아쉽습니다 제가 여러 교육들을 받으면서 느꼈던 건 왜 나는 살면서 이토록 중요한 투자와 돈에 관해 학교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 나이가 육체나이가 몇 살이 됐던 간에 우리의 경제나이는 여러분의 투자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사람에게는 세가지 나이 육체나이 정신나이 돈 나이가 있다고 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육체나이와 정신나이 돈 나이가 달라도 상관이 없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3의 연령 이 돈 나이, 경제나이를 성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저희 서민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세계대 부호들과 유대인들은 이 세계나이가 일치하도록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경제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거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이제 경제 위기를 계속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대공황이, 유래가 없는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가 참 많죠 과연 이 말이 맞냐 틀리느냐 그렇지만 책춘함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투자 공부의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러한 경제 대공황이 온다면 그런 시나리오 하나가 있겠죠 또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진다면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면 뭐 이 정도 네 가지 시나리오는 준비를 해두는 게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로버트 기호사키나 아니면 짐 로저스 같은 인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대공황 시나리오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돈 공부와 투자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미래 준비, 노후 대비, 투자 지능을 높이기 위한 돈 공부와 투자 공부 그런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부적절한 북살롱, 독서클럽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부자가 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 책춘함이 그동안 전업 트레이딩도 몇 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해보면서 알게 된 거는 일반인들이 투자를 공부해서 금세 부자가 되게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정말 진실되지 않은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든 돈이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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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내주겠다고 하는 게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됐고요 자 여러분 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투자 정보, 종목 근데 제가 투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 콘치 반타프 박사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투자를 방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 책춘함의 표현으로는 에고 머니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난 투자의 성공 요소가 심리가 60% 포지션 사이징이 30% 포지션 사이징이라는 건 여러분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얼마의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어느 가격에 그것을 매입할 거냐 이런 얘기들 들이죠 시스템 개발이 10%라고 생각했다 시그널을 준다거나 이런 이제 요소들이죠 그런데 경험이 더 쌓이고 2000년대가 넘어서 지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는 투자 심리가 100%를 좌우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든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내면에는 성공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주위에서 전업투자가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업투자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로는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을 반하는 우리 내면의 성향을 극복하는 사람이 극도로 작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 애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메데아라는 마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하기 전에 한 얘기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고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자아가 내 결단력보다 더 강했다 자 그래서 심리적 조건을 무시하고 투자에 뛰어든 사람은 정서적으로는 물론 재정적으로 커다란 재앙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동학개미 운동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막 떨어지면서 여러분 참 주변에 많은 사례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부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모형이죠 이게 칼륨의 정신모형인데 애고와 셀프, 책춘함에선 나비와 애벌레 미운 오리 새끼와 백조로 비유드리죠 그래서 애고와 셀프,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애고가 우리 안에서 거짓된 내가 돈을 자주 유지하는 머니게임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경제적 다유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이 돈에 있어서도 정말 마음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가는 공부가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고 투자가 이런 상태로는 무조건 손실이 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셀프 투자가로서 우리가 우리 마인드셋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투자 공부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고 책춘함은 확신을 합니다 자 주식 투자 보시면 여러분 거의 개미지옥같이 여러분 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죠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봐서요 자 그래서 이로또 편향 마케팅 낚이기 실제로 이런 단어까지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000% 제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용어예요 100% 수익 급등주의 비기 한 달 만에 200% 수익 달성 VIP 회원들에게만 공유하는 주식 스페셜 급등 종목을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정보가 있으면 왜 내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써서 알리고자 하는지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금융 문맹에 속하는 나라구요 굉장히 우리가 낮죠 금융 이해도가 그래서 주식정보업체 소비자 피해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앨런 그너스퍼는 말합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자 그래서 이 금융 문맹을 극복하기 위한 마인드셋 공부로 합니다 템플턴 투자 마인드 북살롱이란 위대한 투자가 존 템플턴 경을 비롯한 투자 대가들의 명저들을 북튜버 책춘함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경제 위기 시나리오를 대비한 탄탄한 투자와의 마인드셋과 기초를 다져가는 템플턴 투자 독서 클럽입니다 책춘함이 정말 존경하는 투자자들이시죠 전설적인 투자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위대한 투자가 존 템플턴 경이라고 불렸죠 책춘함이 가장 존경하는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노벨성보다 더 많은 상금을 주는 템플턴 상의 제정자이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재단에 기증했으며 자녀들에게는 일체의 유산을 남겨주자는 것으로도 유명한 정말 위대한 투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템플턴 경을 기리는 마음으로 또 이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템플턴 투자 마인드 북살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또 로버트 기호사께 사사부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서민으로 교육을 받죠 본급 생활자나 자영업이나 전문직 근데 결코 이 영역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해봤자 안정 수준인데 정말 비즈니스 오너나 투자가로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배울 때만이 정말 자유의 영역에 갈 수 있다고 하죠 부저들이 두 가지 안 가르쳐주는 지능 두 가지가 금융 아이큐와 잠재회식 아이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돈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죠 정말 여러분 제대로 받아보신 적 기억나시나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머니 영재스쿨도 이제 곧 준비돼서 이제 이야기 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이런 교육 자체가 정말로 드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잠재의식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한 경제 수준과 경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인드셋 자체가 금융 교육을 갖지 못했고 잠재의식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로보트 교수석기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템플턴 투자마인드 북살롱에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투자마인드 독서클럽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티그자도 모르는 왕초보분들 또 경제나의 영살인 금융 문맹분들 또 불안한 경제 상황 가운데 투자를 꼭 배워두고 싶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 또 혼자서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의 탄탄한 기본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독서클럽이고요 참여하시면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대가들의 지혜와 마인드셋을 채득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해 나가고요 금융지능 향상을 위한 투자 IQ, 투자 EQ, 투자 EQ, 스킬을 통합적으로 익히게 되고요 투자 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의 권유나 충동적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제 정말 대공황, 경제 위기 시 투자할 종목들을 함께 발굴해 나갑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요? 1만 권 독서가인 실버버튼 북키버 책춘함이 선장한 투자 대가들의 도서로 토론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토론법으로 참여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통찰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본질과 마인드셋을 학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대비한 안전하고 탄탄한 투자의 기초를 준비합니다 자, 컨텐츠는 투자 SQ, 투자 EQ, 투자 IQ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익히는 독서 토론으로 함께 할 거고요 그래서 도서는 엄성된 도서 선정으로 책춘함이 그동안 쭉 투자 공부를 하고 또 엄마 투자가라는 책도 썼던 그 기반을 바탕으로 또 전업 트레이더로 한번 이제 시간들을 충분히 투자해봤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책들을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자, 책춘함은 여러분 이제 간단한 여러 가지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그래서 독서클럽 신청 방법은 신청 조건 돈 나이가 어린 경제 청소년 누구나 그러나 신체 나이 조건은 일단은 대학생 이상 성인들로 이번에는 함께 진행을 하고요 교육 교시는 시즌별 4개월간 매달 1회 그리고 지원 방법은 카페네이버.com, 북튜버 들어오시면 공지 보시고 이 영상의 밑에 하단에도 함께 지원하실 수 있는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사항은 독서감상문 500자 이상 제출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투자에 관한 마인드셋과 정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기초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싶으신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벌레라고 하죠 오렌 버핏과 찰리 먼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책들을 가지고 이 대가들이 어떤 투자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대를 준비하는지 더 이상 개미처럼 옆사람들의 말에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면서 경제적 송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경제 위기 시도 차분하게 그리고 그 시간들을 위기간인 기회의 시간으로 승화시켜가는 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관심 받아보시고 함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멋진 만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